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죠. 올해 2022년에도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까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의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또 시세가 안 나오는 종목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또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오셨죠.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훈 차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아프리카 TV를 가져오셨고요. 다음 영원무역 SKC, LIG NEX1, 신흥 SEC 이렇게 5가지를 골라오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피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현대제철, 파트론,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엄선해서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함께 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더 궁금하고 알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목표가, 매수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질문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잘 활용하시면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볼까요? 이성훈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요. 네, 우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부터 성장주들의 하락세에 어떤 피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떤 바닷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TV가 그전에 작년 10월부터 올랐던 부분은 메타버스나 NFT,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11월부터 조정을 받았던 부분도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 그게 차익실에 대한 물량이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TV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PU 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별붕선 같은 이런 결제에 대한 부분은 성장세는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 부분도 완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회원수나 아니면 또 BJ들에 대한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IP로 활용한 메타버스나 NFT 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너, 별풍선, 광고 쪽에서의 플랫폼 효과도 그렇지만 신사업 쪽에서의 기대감은 한층 더 갖고 간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 차장님은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 또 좋은 시세를 한번 뿜어줬는데요. 앞으로의 추이, NFT나 메타버스와도 엮일 가능성이 충분한 아프리카 TV를 잘 살펴보자 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차 부품을 계속적으로 성사시키는 성과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베트넨 전기차 회사인 빔페스트와 전기차 부품 8,500만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리비안과 같이 1억 원, 7천만 달러 부품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신생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의해서 이런 좀 성과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로서의 주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영업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 이 지배력을 강화를 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부품 시장에서는 이 전기차 모터 부품 그리고 전기차 구동 부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부품 시장 쪽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에 좀 대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에 이 안정적인 공급망 자체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글로벌 전기차 부품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앞으로는 이 친환경적인 사업 쪽에 대해서도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에도 역시나 유명 전기차 회사들로부터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적인 사업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친환경차와 관련된 친환경 부품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전기차 부품에 따라 수주 소식을 들려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셨고요. 다음 이송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영원무역. 영원무역이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영원무역이 작년에 거의 중반부터 거의 횡보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의료 업체들도 주가가 좀 비슷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 특히 OEM 업체들 같은 경우가 공장이 좀 동남아 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컸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좀 방글라데시에 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는 락다운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지금 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원무역에 대한 주가가 12월부터 주가 반등세를 크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주가에 대한 답답함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환경이 좀 많이 조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이나 여러 가지 면의 스포츠웨어 쪽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 좀 플러스로 한다면 스카치죠.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 쪽에서의 수요가 지금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카치에 의한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은 더 플러스가 올해 또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의료 업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반등 기미를 좀 크게 가져가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료에 대한 재고 부분 같은 게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영원 무역까지 이성훈 차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 0.01% 상승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3,541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상승 출발, 강보합건에서 0.23%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일본 니케이지수도 0.6%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만 또 힘이 없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면서 0.14% 약보합건으로 전환했고요. 2,886포인트까지 지수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늘, 내일까지도 역시 LG에너지솔루션에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건으로 전환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디렘이라든지 파운드리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이렇게 좀 조정 기계는 새롭게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비메모리 사업의 경우가 이 단가 상승이라든지 수요일 개선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수익성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나 삼성전자 하면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폴더본 스마트폰 판매가 또 본 궤도에 좀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역시도 올해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인사 제도라든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를 하고 이 로봇과 같이 신수종 사업에도 좀 낙점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새로운 사업 쪽으로도 좀 계획을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제 차세대 통신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함께 또 새로운 사업 속에서도 올해는 역시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지금 시작소에서 대형주류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지금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김진경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론 때 약간 정체되어 있을 때 좀 모아가자라는 의견, 반도체와 관련된 우려는 이제 거의 다 불식되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맞고요. 다음 종목 갈까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SKC. SKC요? 네,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좋습니다. 우선 SKC가 4분기 때는 영업이 한 1,200억, 그 전분기 대비해서도 20% 가까이 좀 빠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은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본업은 괜찮습니다. 어떤 스프레드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규 육공장에 대한 영업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의 전분기 대비, 작년 4분기 실적의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은데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올해 1,200억 1분기 때는 이 부분을 지금 회수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주가가 좀 12월 초부터 떨어졌지만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작년 4분기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빠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본업은 좋습니다. 동박 설비나 여러 가지 증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올해 회수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어떤 판매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C가 어떤 프로필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하겠지만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어떤 반도체 글라스 기판까지 가시 사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화학회사로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올해는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면서 SKC, 좀 주가가 어떤 기술적 분석도 해봐야겠지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종합화학회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을지 SKC 오히려 저가에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 이성 차장님에게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저희 다음 종목 현대제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를 인해서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자동차형 반도체 공급이라든지 글로벌 물류 시스템 정상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가 또 업황에 개선이 된다면 현대제철에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현대차, 기아차 모두 이제 10% 이상의 판매량 증가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력까지도 좀 보여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 자체 생산하는 LNG 저장 탱크용 극정 철강제인 9% 니켈강이 한국가스공사의 품질 인정을 좀 받았었는데 향후에는 이 가스공사의 설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국내 외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강제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9월에도 이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에 있는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대형 연료탱크 소재로 9% 니켈강을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력 또한 현재 좀 인정받고 있고 또 완성차 업체들의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 또한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연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핫스태핑 강에 대해서 투자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친환경과 관련된 기술을 좀 낙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제철 너 역시 살펴보자라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였고요. 이번에는 이성홍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이요? 어제 방산주들의 주가 상승이 좀 좋았었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4조 원대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역대 최고 방산주들의 어떤 단일 계약으로는 좀 크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방산주가 예전만큼의 힘은 못 받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주도 그렇고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방산주들이 그 전만큼의 상승세는 안 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시장이 어떤 테마로서 유동성이 몰리는 그런 장세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서의 종목 같은 경우도 슬림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방산주로서도 대형주도 많은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LIG 넥스원이 가장 펀드멘탈 상으로는 단단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작년 사봉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5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5%대의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면서 방산주들이 영업이익률이 5% 가까운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LIG 넥스원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방산주들이 변동폭이 심한 장세에서도 꾸준하게 LIG 넥스원이 계단식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준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LIG 넥스원 방산주 중에 LIG 넥스원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고 수주 소식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LIG 넥스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파트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제조 기업인데 고객사의 스마트폰 점을 확대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 고객사가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점을 보면 삼성전자나 애플이 여전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스마트폰 출하 동향이 워낙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을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바로 저가 모델에서도 고화속 카베라가 채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손떨림 보정 기능이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ASP가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파트로는 카메라 모듈 사업 쪽에서는 물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매출 확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장 부품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사의 경우가 바로 전장 카메라와 차량용 LED 모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LED 모듈의 경우가 메이저 전기차 생산 기업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장 부품과 관련된 사업 쪽에서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트론의 경우가 최근에 강한 조정을 보이다가 또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21선을 돌파했던 만큼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파트론까지 김진경 본부장 김의 종목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듣고 계신 종목, 소개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이거 무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라는 질문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신흥 SEC. 신흥 SEC이요? 우선 2차전지, LG엔솔도 그렇지만 이벤트가 좀 많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LG엔솔, 삼성S 대 SK이노베이션 이런 셀 업체들보다도 2차전지의 어떤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그나마 좀 셀 업체들 대비해서 변동성에 크게 노출이 안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우리 2차전지 쪽에 지금 셀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 때 2차전지 장비 업체들한테 한번 매수관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는 2차전지 장비 업체도 많죠. 많은데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보호하는 캡 어셈블리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배터리에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압력이 높아졌을 때 그 부분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신흥 SEC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고객은 삼성 SDI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캡 어셈블리로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고객사도 많이 확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흥 SEC가 국내는 오산 그리고 가장 아시다시피 신흥 SEC는 약간 헝가리라는 이미지가 많이 강하거든요. 그만큼 공장의 헝가리 공장 쪽에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캐파에 대한 증설 부분을 계속 늘어내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작년 8월에 주가가 떨어졌지만 본업에 대한 상승은 무궁무진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관처럼 접근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신흥 SEC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LG 에널로지 솔루션의 뭐라고 해야 될까?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삼성 SDI가 4.8% 상승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3.9%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희 마지막 주목 코리아 서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으로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눌림 시에 좀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이 PCB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특히나 FCBJ라고 해서 고부가 패키지 기판 쪽에 시장 확대를 조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 기판 쪽에서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올해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경우가 이제 기존 대비해서 2배가량 늘어나고 이제 사이즈도 2배가량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시나 기술 난이도까지 함께 높아지고 있어서 글로벌 주요 업체들의 캐파 잠식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도 이 코리아 서키트의 기판에 대한 기술력이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고부가 반도체 기판의 플리칩 계열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영업이익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성장 견인을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FC, BGA 부분에 대한 매출이 작년부터 이제 미국 고객사들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다른 주력 제품이 이 스마트폰용 기판에 대한 매출도 역시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덕전자나 이제 삼성전기 이렇게 좀 경쟁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부가 이제 패키지 기판 쪽에서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쪽 역시나 고성능에 대한 기판 매출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코리아 서키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0가지 종목을 오늘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있으신지요. 잘 관심 종목으로 골라보시고요. 자, 10가지 종목 중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꼽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영원무역. 영원무역이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어떤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도 어떤 경기와 경기 어떤 제조업체가 틀리게 민간주로서, 방어지로서 접근해서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영원무역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는 코리아 서키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성능, 이제 고사양 쪽으로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나 기판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기다릴까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코리아 서키트, 이성훈 차장님은 영원무역 이렇게 오늘 탑픽 종목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타이밍에 매수해보시거나 관심 종목에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10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